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걸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걸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거기도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선거만 치르면 모든 곳이 다 승리를 하죠? 민주당은 어떻게 이러면 선거만 치르면 모든 곳의 사전투표에 다 승리를 거두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겠냐는 이야기예요.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5년 동안. 429군데에서 다 이러면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레이츠호님 말씀 좀 다 알겠죠. 박성민은 그런데 왜 입 다물까요? 그거야 본인에게 물어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 이익이 되니까 입 다물지 않겠습니까? 뭐 이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은 사전투표 득표를 더 올려가지고 만들어진 사전투표수 더 올려주자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주황대 법대를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김기현은 또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전투표 득표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불의하고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레이츠호님이 말씀을 참 잘하셨네요. 국회의원 노름, 대통령 노름, 보좌관 노름, 차의 의전에 그런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노래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뭐 또 어디 있은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새벽종님이 불의의 침묵은 공범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불의의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상욱 후보가 당락이 바뀌어서 결국 억울하게 탈락한 중국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조금 높을 것이다 봤는데 평균에 딱 건접하네요. 6.2% 그렇지만 여기도 숫자가 엉망진창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13.2% 더 나왔습니다. 9.9% 10.3% 7.8% 12.6% 10.8%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와 큰 격차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2017년도에 대선 전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했으니까 문재인은 6.5, 강동구, 송파구 6.8, 강남구 8.2 좀 많이 했네요. 서초구 7.2 플러스, 관악구 7.2 플러스, 동작구 6.5, 영등포 6.2 쫙 다해갈 이런 평균이 서울의 평균이 뭔가 하니까 6.8%가 나옵니다. 플러스 6.8. 그럼 조작표수는 얼마, 이건 종료고 이건 통계치는 안 나와있네요. 대개 한 법률이 한 6% 정도 되겠죠. 그럼 두 개 합치면 12% 정도 되겠죠. 서울시 평균은 한 12% 정도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의 표를 빼앗는 작업을 한 거죠. 모든 데서 다 뭡니까? 민주당은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는 모두 다 압승했다는 이야기죠. 148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1480대 제로. 이게 1480대 제로입니다. 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모두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여기에 강동구의 6.5하고 여러분들 두 개 합친 것이 얼마죠? 6.8이 나왔네요. 거의 두 개 합친 것이 일치하죠. 좌우대칭. 군소후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일치하게 되죠.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한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이게 이상하구나 느껴야 되고 대학교육 정도 받았으면 뭡니까? 이게 부정을 했구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 6.8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6.8이 나온 거죠. 송파구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 의해서 관내 사전 득표율이 6.8%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이죠. 수만 명의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4박 5일을 뜨고 선거를 했는데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이렇게 득표율 객차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4%하고 3%니까 마이너스 7% 정도 나오는 거죠.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6.8 마이너스 7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검천구 같은 경우는 좀 낮네요. 플러스 5.4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5.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플러스하고 다 마이너스 4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1480대 제로가 나오냐 이야기죠. 민주당은 어떻게 1480개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 주목해야 되고 다른 것은 뭡니까? 이 수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이렇게 큰 수치가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는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겠느냐. 강동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뭡니까? 6.5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만큼 조작 득표소를 만든 다음에 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밀어줬겠죠. 그런 방식을 쓰겠습니다. 곱하기 2. 그럼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예를 들면 6%를 조작하게 되면 3%를 문재인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홍준표와 함께 2%를 빼앗고 안철수와 함께 2%를 빼앗아가지고 6%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빼앗고 한쪽이 더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게 다 여러분들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가지고. 역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작업은 이제 제약 우수가 이제 수행했고 제약 우수가 내한테 넘기면 내가 검증을 해가지고 내가 확신이 있음인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이제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식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정도 이야기해 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돌린 겁니다. 돌렸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자유한국당만 보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1480대 1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1480대 그래프가. 이렇게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관외를 본 것이고 서울시 관외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면 관외가 이제 관내보다 좀 더 조작을 많이 한 거죠. 강동구 같은 경우는 7.9% 플러스. 한국당은 마이너스 8.1에서 마이너스 2.4. 훨씬 더 크네요.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를 훨씬 더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4.15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치를 조작한 거죠. 7.9%, 7.5%, 8.7%, 8.1%, 8.8%.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한 줄 우리 다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다 생업에 바빴기 때문에 저도 한참 강연 다니고 책 쓰고 할 때니까 이런 수치를 조작을 알 수가 없었죠. 하나만 떼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 조작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이런 수치가 7.9%, 7.5%, 8.7%, 8.8%, 8.9%, 7.9%, 8.1%, 9.4%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관내, 관외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7년 여름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 전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자료를 제공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전국 평균의 2017년 대통령 선은 플러스 7.7% 그리고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8.4%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률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죠. 8.7%, 10.6%, 2.1%이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2.7%이 되겠죠. 플러스 8.7%,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1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략 이 수치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100만입니다. 이번에는 1,600만이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총 조작률은 16.1%고 관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총 조작률은 21.4%입니다. 대개 178만에서 236만 표 정도가 조작돼서 추정되는 것이죠. 이번에 얼마였습니까? 326만 표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전투표자 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1,600만 명.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자가 1,1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조작을 해도 170만에서 236만 표 정도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1,600만이 된 거 아닙니까? 1,600만이 됐으니까 20% 조작을 해가지고 326만 표를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뭐로 나오는 거 아니까 바로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추정치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1,600만 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20% 조작을 해서 326만 표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수치가 커지는 겁니다. 2017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 보시면 금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은 뭡니까? 조작 공식,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장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해가지고 선거를 훔치고 나니까 얼마나 뭡니까?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하치한 씨의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전국을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다 이기는 겁니다. 한 곳도 예외. 여러분, 예외적인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만 특별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좌우대칭이. 전남만 3.1%, 전북만 2.9% 플러스, 광주만 플러스 2.1.9%입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훨씬 더 수치가 큰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에 비해서 관내 사전 득표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전남, 전북, 광주만 수치가 예외적으로 작은 겁니다.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전남, 전북, 광주만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는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4.15 총선하고 달리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 성은 단일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기서 들어보니까 전남, 전북, 광주만 다릅니다. 전남, 전북, 광주만 다루는 모든 곳이 뭡니까? 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비교 대상이 전남, 전북, 광주인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이번에도 조작했나? 조작 안 했냐? 3구 대선에 조작을 했고 좀 작게 4에서 6% 정도. 4.15 총선에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텃밭이니까.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다 나오는 거죠. 민주당 경험을 보면 더 확연히 나오죠. 전남, 전북만 4.1%, 1.5%, 3.4% 나오지. 나머지는 다 5.6, 9.3, 13.6, 10.9, 10.5, 13.1, 6.8, 5.1, 7.2, 8.5, 6.9, 9.6, 10.3, 5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데는 거의 전남, 전북, 광주 정도지. 나머지는 다 뭡니까? 더 많이 시도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오늘 참 이 그래프를 제공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참 대통령 선거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2017년 대선 사전투표자 수가 1,100만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6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수가 326만 표를 조작한 것으로 이번에 추정되는데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처음 하는 선거고 조작이고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조작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내놓고 이제 완전히 그냥 조작을 해야겠다고 본 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라고 보니까 그때는 표수가 좀 작았습니다. 작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조작을 했겠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이제 다 밝혀 거의 다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명한 것은 이쪽에서 빼고 이쪽에 더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뭐 의외로 그냥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한 것 같다. 이제 그 간단하게 한 방식이란 것이 다른 방식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조작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겠냐. 물론 이거는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작 프로그램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본인이 얻은 것에 더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수 발표된 사전투표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조악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줘야 될 후보의 표를 이만큼 더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본인이 받은 것에 더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중학교나 고등학생 정도도 그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표를 좀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올리면 표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를 올라가면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를 권성동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헌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사전투표 득료가 동력의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작 사전투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곱하기 2하고 거의 같다 이야기죠. 그럼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조작된 사전투표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안 하고 좀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든 국민들이 당일투표를 더 많이 해야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권성동이가 이걸 안 하겠다고 사전투표 득표를 많이 하자 고함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나도 웃고 그냥 허허하고 지내야겠죠. 이렇게 이러면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참 훔친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보신 것은 오늘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사용한 그런 소위 조작 실태 또 그들이 조작한 방식 등을 대개 추정과 사실을 합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그듬 말씀드리지만 2017년에 시도됐던 방법들은 몇 면이 이어져 가지고 지난 5년 동안에 5번의 공직선거에 다 모두 실천이 됐고 과연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문제는 그냥 선거 데이터가 발표되면 그 다음날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험이 참 커죠. 조작 프로그램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숫자 넣고 보정값 넣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정값을 넣고 복잡하게 이 친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표를 넣고 그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해가다 보니까 뭔가 하니까 그냥 프로그램 자체 안에 다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생성되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작업 없이 그냥 프로그램 안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입력이 되고 선거인 수가 입력이 되면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 대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작업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무한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관계없는 겁니다. 돈도 안 드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까지는 조작값을 예를 들면 전라도에는 얼마를 주고 서울에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막 이 실체를 파악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작 프로그램 안에 자동적으로 자생적으로 숫자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정값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됐는데 참 이제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권성동도 김기현도 권성동도 이준석이도 하태경도 한기호도 이영도 유경준도 신원식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성관위 관계자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이해찬도 윤호중이도 송영길도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아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